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집수리 코디 승강기 공사를 같이 진행할 여승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승강기대학교라고 있어요. 경남 거창에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한번 승강기 공사 굉장히 좀 어렵죠. 여러분들 신축을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이제 그쪽 부분에 승강기에 관련된 부분을 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어요. 자료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 나누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지방 사람이잖아요. 이제 지역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투리가 조금 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투리가 조금 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가 굉장히 강의를 하다가 보면은 제가 좀 업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업되고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막 흥분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하고요.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한번 해볼게요. 자 승강기 공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승강기 공사의 하자 사례를 한번 고찰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공사의 시공 자재의 선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승강기 공사의 표준 작업 절차 그 다음에 승강기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질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짚어보는가에 대해서 총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자 사례 고찰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도어 틈새 간격 분량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승객들이 즉 이용자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도어 틈새 간격에 대한 분량이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과 카의 이격 거리 분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시는 우리 기계실 부분인데요. 기계실의 권상기 설치 및 배선 정리의 분량 그 다음에 승강기 완성 검사 기준에 부적합 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간단하게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공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씩 올라가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분량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의 성능 품질 자체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공 자재 선정에서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부위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표준 작업 절차에 대한 부분 형판, 권상기, 가이드레일, 출입구 굉장히 용어들이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품질 관리 포인트는 기계실의 기계대 내부 설비 설치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 작업 그 다음에 승강장 문턱 하부미, 산방틀, 그 다음에 도어 설치 상태 그리고 소음 진동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시고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의 실 설치 이 부분을 품질 관리 포인트로서 굉장히 조금 저는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물질이 끼거나 아니면 설치를 잘못하면 직접적인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고장이죠. 문이 닫히지 않거나 열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품질을 포인트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자 사례의 고찰입니다. 그래서 도어 틈새 간격 불량 앞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보시면 하자 사례를 고찰을 하기 전에 지금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트렌드 자체가 어떠냐 신축이냐 아니면 재건축이냐 즉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신설을 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느냐를 가지고 하는데요. 최근 엘리베이터의 트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세계적인 지금 유행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예전에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게 만들어졌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은 실질적으로 더욱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신기술로 개발이 되고 실질적으로 부착을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천장 부분에 자외선 LED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많은 거의 99%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금액도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향균 필름을 부착을 많이 하죠. 그리고 카 내부 손소독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이 카 내부의 손소독제 자체가 이렇게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눈에 들어가서 각막에 손실이 일어나는 뉴스가 한 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사용을 할 때는 취급 부주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터치 버튼 비접촉식 터치 버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요소로 보게 된다면 기술적인 요소로 보게 된다면 비접촉을 통해 가지고 병원에 지금 현재 병원용 엘리베이터 우리 침대용 엘리베이터라고 그래요. 용도에 대한 구분으로 놓고 보자면 거기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직접 또 받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접촉에 의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동일한 부분이에요. 동일한 부분에서 모션 캡쳐라고 그러죠. 모션을 확인을 해서 어떤 손의 모양들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업이냐 다운이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비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모션의 캡쳐 그죠? 어떤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오르고 내리고 층수도 지금 돼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법적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대비를 하자면은 아직까지 접촉식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타시면 누르는 그 버튼식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지만은 향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는 이런 비접촉식에 대한 모션 인식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푸스위치입니다. 푸스위치는 지금 제가 금방 말했던 이 푸스위치 이 부분이죠. 이거 혹시 그림 보시면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내가 물건을 굉장히 장보고 왔을 때에 그런 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손을 사용할 수가 없을 때 여기 보시면은 발 발 있죠? 발에 대한 부분들 딱 감지를 해가지고 발에 대한 부분을 감지를 해서 코를 주는 부분이죠. 그죠? 내 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푸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술이 신기술은 아니에요. 한 5년 전 10년 전 벌써 만들어졌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지금 적용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처음에 설치해 놓고 나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장난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난콜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 현장에 어떤 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있는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인식 최근에 TV 보시면은 이제 모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광고를 굉장히 좀 많이 자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언택트 비접촉 이제 무조건 무조건 비접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트렌드가 되지 않겠나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굴인식이라던가 모션인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키에 보안요소적인 부분들을 많이 위해서 카드키 그리고 특정층에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류형 공기 이제 살균 시스템이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위에 천장에 탁 보시면은 대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던가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향균 시스템에 공기 필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첨단 시설이 아니라고 보시면은 위쪽 부분에 이렇게 공기가 뭐 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면 이제 필터의 기능을 가지고 그죠? 필터의 기능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류형 공기 살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위쪽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공기청정기 있죠?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살균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술은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에 대한 부분들 동일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공기청정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정화 시스템 요기에 말하고 있는 공기정화 시스템은 우리 엘리베이터 위쪽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카 상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 상부 쪽에 쉽게 얘기하면 에어컨 그죠? 에어컨을 가지고 넣고 있는데 냉방도 되고 그 다음에 난방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공기까지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향균 핸드레일입니다. 향균 핸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정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다 있고요. 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향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은 이 부분들이 그냥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상용화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상용화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안전에 대한 어떠한 장치들이 지금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 특허적인 기술로 H사에서 지금 했는 부분인데요. 어린이들이 보면은 엘리베이터 타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문 앞에 도어 쪽에 가까이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고를 애초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접근하면 경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문 앞에서 문이 열릴 때 저는 이거 직접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우리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달라요. 지금 개념을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어를 이렇게 문이 열리는 도어가 있어요. 도어를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문이 탁 열리는 순간에 손을 떼요. 이렇게 손을 떼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안 그래요. 애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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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손을 문 열리는 대로 그대로 해서 도어 틈새에 이렇게 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백화점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백화점 갔다가 이 상황을 목격을 하고 순간적으로 조금 빨리 대처를 했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게 어떤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달라요. 어린아이 애기들은 저도 직접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애기들은 도어 잡아놓고 그대로 빨려들어요. 어른들처럼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요러한 안전장치들이 있고요. 이제 동일한 부분이고요. 동일한 앞전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저거 했는 거예요. 발전시켰는 부분인데 레이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도어 쪽에 요렇게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요렇게 LED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하지 마세요 라는 경고를 주고요. 그리고 손이 끼었을 때 손이 끼었을 때 앞쪽에 요렇게 보시면 요기에 리미트 그러니까 전기적인 장치로 해내가지고 스위치를 달아놨어요. 스위치를 달아놔가지고 손이 딱 끼이는 순간에 두어 자체가 정지하고 다시 반전될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들어놨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백색으로 요렇게 보시면 백색으로 점등이 되어 있다가 근접되거나 또는 끼거나 요렇게 될 경우에는 빨간색이 요렇게 나온다는 거 요런 장치들도 안전장치고요. 그 다음에 양방향 화상 통화를 통한 승객이 우리 스마트미러라고 그러죠. 스마트미러라고 해서 여러분들 휴게소 가보시면 아마 어떤 휴게소 가면 거울 화장실에서 거울 딱 보시면 날씨도 뜨고 도로상 요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콜센터 종합방지센터 콜센터에서 지금은 음성으로만 법적인 기준으로는 우리 음성으로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고장이 났다라는 거를 가르쳐주지만은 어 실질적으로 화상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미러가 금액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모바일 호출 시스템 어 우리 스마트 시티라 그러죠. 스마트 시티라 그러죠. 그래서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RFID 음 휴대폰이라던가 아니면은 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하주차장에 먼저 들어가요. 지하주차를 타고 어 자주식으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상태에서 어 우리가 현관 지하층에 이제 현관문이 자동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문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하면은 엘리베이터가 바로 홀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모바일 호출 시스템 어 휴대폰 이제 뒤쪽에도 나오겠지만은 어떤 휴대폰이라던가 아니면 RFID 어 근접 무선 방식이죠. 무선 센서 방식 아 무선통신 방식 어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연동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기술 많아졌어요. 그죠? 모바일 호출 시스템도 됩니다. 모바일 블루투스 어 또 통신에 대한 그 방법에 하나 빠진다는데 또 가까운 우리 블루투스 휴대폰을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블루투스를 켜놓고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인증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인식 어 지금도 많이 이게 아직까지는 음성에 대한 인식 부분 자체가 거의 한 90%까지는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도 아직까지 오류적인 부분 듣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잠깐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간단한 대화 형식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음성으로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어 국내 기술로 국내 기술로 우리 카메라를 가지고 CCTV를 가지고 얼굴 인식에 대한 부분이 정확도가 100% 가까이 99.9% 가까이 되는 어 그 부분까지도 국내 기술로 다 만들어졌는 거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나라에서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술이 나왔다라는 거 한 10년 정도 가까이 다 돼가네요. 그때 제가 어 모 대학교 그 박사님하고 같이 어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마 됐던 경우가 한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연동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어 지금 특구 지정을 통해가지고 모 지역에 지금 이 로봇 연동 시스템 로봇파를 이용하고 로봇 연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로봇이 여러분들 집 앞에 택배를 갖다 놓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구 지정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지금 밸리 조성이 되고 있고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택트에 대한 부분 비접촉에 대한 비대면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인천공항이라고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로봇 연동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달적인 부분 이제 이게 엘리베이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죠? 엘리베이터하고 관계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여러분들 집까지 그러면 로봇 자체가 여러분들 집까지 있는 콜 자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신기술의 엘리베이터 신기술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봇 연동 시스템의 구성도까지 한번 나왔고요. 동일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적용 가능 로봇 그죠? 여기에 대한 부분 배달 앱 서비스 연계한 무인 배송 시스템까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업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이제 주거시설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그림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H사이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 모양 딱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우리 단순하게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은색 그죠? 알루미늄 그 STS 스텐레이스 그죠? 그래서 STS 304가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모양에 따라서 우리 헤어라인 헤어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물방울 무늬처럼 이렇게 나오고 또는 우리 아주 이쁘게 스크래치 났는 듯한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모양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HTM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경도가 OH까지 나가는 HTM에 대한 HTM이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고 있는 요러한 색감들을 다 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색감들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요 모양 자체를 보고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화 쪽의 모습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핸드레일 자체가 3면이냐 2면이냐 그 다음에 승강장 쪽에 대한 모습 요런 것들까지 그죠? 요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STS 304 슈퍼 미러 미러를 쓰시는 슈퍼가 요즘 폴리싱은 요즘은 거의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거친 느낌이 나는게 폴리싱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러 단순하게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예전에 지금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20년 된 된 아파트 있죠? 거기 보면 그냥 스텐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뒷면에 거울이 달려있는 부분이고 맞죠? 그 다음에 손잡이 있고 버튼 누르는 부분이 있고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보면 색감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색감들이 이쪽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골드 골드의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나도록 하는 HTM에 대한 개념들 그래서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디자인도 여러분들이 좀 뒤에 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렌더링을 하실 때 공동주택이라면 우리 동대표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몇 가지 몇 가지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부분 이죠. 그래서 렌더링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 하는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이라면 이 의장이라고 그래요. 카 내부의 엘리베이터 우리 여러분들 타시는 부분을 케이지와 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승강기에서는 카라고 정의를 했어요. 카 우리 자동차 카 있잖아요. 동일하게 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케이지라고 는 말을 안하고요. 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카 안쪽에 카 모양 자체를 의장 자체를 어떤 모양으로 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이뻐서 요 모양 해도 이쁘고 저 모양 해도 이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고급적 진 부분 최근 트렌드 자체가 골드 쪽으로 조금 많이 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공동주택 도 부담스럽다. 어떤 고급 오피스텔 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공동주택 에서도 골드 쪽으로도 많이 되어 있고요. 스탠리스 304를 쓰는 이유와 이 HTM을 쓰는 이유가 있고 하이그로시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STS 304 그 다음에 HTM 하이그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부류로 놓고 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에는 T사에서 개발 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HTM도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는 거지만 다른 업체에서도 다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그로시는 제가 조금 이렇게 특정기업 거니까 이렇게 좀 배제하고요. 그래서 우리 스탠리스 304냐 HTM 이냐 그죠? HTM 같은 경우에 이런 모양 골드의 모양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모양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HTM 사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탠리스 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하나 여기 팁 드리자면 우리가 인승 자체가 인승 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어요. 2019년도 적용이 딱 되면 2019년도 3월 6월 이전 2019년도 6월 이전 한 사람당의 무게 자체가 65kg 기준이 기준이 그런데 지금은 2019년도 6월 이후로부터는 한 사람당의 무게가 75kg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75kg 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8인승 에 대한 부분 8인승 에 대한 부분 550kg 자체가 7인승 으로 바뀔 수 밖에 없어요. 무게는 똑같아 적재 하중 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데 인승 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부분에 보면 맷인승 입니다 맷인승 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보면 우리 원칙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우리 아파트 또는 우리 빌라 오피스텔은 8인승 이었는데 왜 갑자기 7인승으로 바뀌었지? 왜 작아지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기준이 바뀌었는 거고요. 특히나 8인승 같은 경우에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 번 보세요. 요 그림 요 그림 요기 보시면 지금 바닥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죠. 요게 많은 경험을 하시면 많은 엘리베이터 신설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노하우가 생기는데요. 요렇게 천장 부분을 천장 부분을 요렇게 미러로 해놓고 하시면 미러로 해놓고 하시면 조금 시인성 자체가 시야의 확장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팁을 알리켜 드릴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팁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바닥판에 요렇게 보시면 어떤 엘리베이터를 보면 요기 끝부분에 요렇게 해서 요기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있죠. 그죠? 인조타일입니다. 요기 인조타일 아니면 천연대리석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작은 평수 작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인성이 작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예전 모양처럼 예전처럼 요렇게 테두리를 뒤에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하시는 게 더 넓게 보인다라는 거 요 부분 그래서 미러를 천장에 미러 우리 요 부분이 막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쪽 엘리베이터 도어 쪽에 있는 요 막판 막판 자체도 미러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엘리베이터가 높게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우리 이제 이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건축의 승강장 승강로의 높이를 무조건 확인을 하고요. 지금은 카의 바닥에서부터 카의 바닥에서부터 위에 천장까지의 높이가 2100이에요. 2100 그죠? 2100mm 근데 지금은 엘리베이터의 승강로를 보고 이제 기술적인 용어지만 오버헤드 까지 보면 오버헤드까지 가면 2500까지 거의 다 웬만하면 높일 수가 있어요. 천장이 높아지는 거죠. 천장이 높아지는 거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작은 7인승에 대한 부분이라도 조금 더 아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넓어졌구나.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모양들 이렇게 그죠? 렌드링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아파트에 맞게끔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보시면 돼요. HTM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들 그죠? 이렇게 이거는 오피스텔용이죠. 그죠? 오피스텔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도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술하고 지금 최근 여러분들 리모델링을 만약에 한다라면 그죠? 리모델링을 한다라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하고 최근 트렌드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공사의 하자 사례를 직접적으로 한번 볼게요. 가장 일본에 배치가 배치 했는 부분들이 틈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틈새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우리가 승강장 도어에 승강장 도어에 대한 부분에서 이 틈새를 항상 게이지를 통해가지고 틈새를 측정을 해요. 틈새를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이 끼이지 않도록 법적인 기준은 6mm 이하에요. 6mm 이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이 손이 데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승강장 우리 승강장 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우리 승강장 바닥에 있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승강장 도어 그 다음에 타고 나서 그 틈새가 있죠. 그죠? 틈새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그쪽에 이렇게 보면 이물질 떨어뜨리고 일부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고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기에 대한 틈새들 그게 가장 큰 분량이 나는 부분이죠. 하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은 6mm 에 대한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그림이 이 부분 인데요. 승강로 가이드레일 설치불량 및 가이드레일 브라켓 설치에 분량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그냥 요거 요렇게 눕혀놓고 보시면 요. 이게 뭐가 되냐면 철길 있죠. 철길 그죠. 철길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제 우리는 엘리베이터는 수직으로 요렇게 서있잖아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서있는데 이게 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의 원인 중에 좀 큰 부분을 차지를 해요. 첫 번째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이드레일을 신규 설치하면 레일의 직진도라고 이야기해요. 레일의 직진도 이 직진도가 횡락과 후락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옆쪽으로 휘었다.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강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휘지는 않겠죠. 휘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해도 일정 진도 이상에는 견딜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만들어졌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미세하게 약간 기울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뭘로 나오냐면 진동으로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진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 뒤쪽 부분에 PC플레이트라고 해요. 명칭은 PC플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견고하게 조임을 했느냐. 그 다음에 틈새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1mm 이상의 어떤 차이가 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과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틈새가 있으면 여기에 이 부분 이 부분의 간격도 버려져 있느냐 안 버려져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벽과의 이격거리 우리 이것도 만들어내는 거 하고 가이드레일 우리가 T-케이블이라고 해요. 이쪽 부분이 가이드레일이고요. 다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좀 넓게 돼있네요. 그죠? 이렇게 얼마만큼 클립으로 잘 잡아 있는가 그 부분도 그래서 진동 엘리베이터는 움직이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동을 얼마만큼 우리 승객들 카살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안 들어오게 하느냐 들어오지 않게 하느냐 이제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밀 장비가 필요해요. 우리 레일 직진도 유럽에서 쓰는 거 가 있고요. 최근에 개발된 게 있고요. 그리고 다 설치하고 나서 레일의 수직도를 측정하는 레이저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피아노선을 내려요. 피아노선을 피아노선을 내려서 거기에 수직과 수평이 맞게끔 돼 있는 상태에서 그 피아노선을 따라서 레일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조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임도 저만의 노하우일 수도 있지만 레일 자체를 레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K라는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5K 8K 그 K라는 단위가 뭐냐면 1m당 무게를 K라는 단위를 쓰고요. 우리 엘리베이터에 가이드레일은 5m씩 끊어서 팔아요. 속칭 말하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5m씩 끊어서 팔고 왜 그러냐 승강로에 반입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길어버리면 옆에 승강로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세울 수도 없잖아. 그래서 승강창을 통해 가지고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5m씩 끊어서 파는데 5m씩 연결하는 이 PC플레이트 이 부분 PC플레이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조립을 할 때 레일 두 개 연결하고 또는 레일 세 개 정도 연결하고 위쪽에서 약간씩 조임 자체를 다시 좀 해줘야 돼요. 조임 자체를 그래야지만 이 레일의 직진도 자체를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켓이라는 게 뭐냐면 이 레일은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기 요 모양을 가지고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브라켓 자발 레일 브라켓 그죠? 레일 브라켓을 설치불량은 뭐가 있냐면 조임 자체가 거의 안 돼요. 조임 자체가 진동이 오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풀려요. 그래서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한테 레일 자체의 조임 자체를 조금 더 확인을 해달라.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제어반에 대한 부분 인데요. 뒤에 가면 조금 더 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승강 권상기 에 대한 부분 기계대 입니다. 기계대 1차 기계대 2차 기계대 권상기대 그래서 여러분들 명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하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1차 기계대 와 2차 기계대를 합쳐서 그냥 기계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권상기대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일단은 기준에 의해가지고 어떤 건축법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1차 기계대 2차 기계대 그리고 우리 모터 올라가는 거 있죠. 엘리베이터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권상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 올라가는 권상기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 여기 방진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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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부분을 가지고 1차 기계대 방진고무를 넣고요. 2차 기계에 대해도 방진고무 즉 권상기대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권상기 쪽에도 그죠. 반산 방진고무를 넣어가지고 권상기에서 회전을 하는 그 진동자체가 어딜 하고 두느냐. 여기가 벽이에요. 벽. 여러분들 기계실벽 벽. 기계실벽 쪽을 충분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이격거리를 내야 돼요. 또는 시방기준에 의해서 해야 돼요. 여기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는 이 기계대 자체가 벽 쪽에 들어가 있던데요. 거기에서 미장 마감을 했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건축구조 자체가 우리 승강로를 최상부를 헌지보라고 해요. 헌지보로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주보 자체를 보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기계대를 하느냐.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도 헌지보를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전의 기준은 20년의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20년 정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느냐 아느냐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신축을 하는 부분이냐.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설계 도면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기계실만큼은 위에 헌지보를 해주십시오. 그죠? 헌지보를 해서 기계대가 하중에 대한 분산 자체 걸리는 부분이 기계실 벽 쪽에 주보에 닿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 어떻게든지 간에 닿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동과 소음은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어요. 헌지보에 대한 계산을 하자면 지진 내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멘트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설계 부분에 있어서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진동 자체가 타고로 막아줄 수 있겠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용한 그죠? 그런 기계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외반의 배선불량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하네스로 그죠? 커넥터 하네스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완성검사에 대해서 기준 부적합에 대한 하자입니다.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검사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제 법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법적인 검사가 자 최초의 검사 우리가 신축이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를 해서 그러면 완성검사를 받아요. 어디서?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법적으로 완성검사를 해요. 완성검사를 할 때 여기에서 부적합이 나온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운행 중지 그죠? 아니면 조건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2대1 로핑 이제 2대1 로핑 조금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유독이 권상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권상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독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사용을 했어. 근데 지금은 동기기기를 좀 많이 적용하죠. 왜? 단순해요. 기술이 발전을 해서 금액이 싸졌기 때문에 그러면 동기기를 사용을 한다면은 속도 및 우리 인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승차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2대1 로핑 이라는 걸 써요. 이제 로핑에 대한 부분도 카가 있고요. 아 그러면 이거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디네이터를 하시면서 집수리 과정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얘기 부분인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아주 두리박식으로 이렇게 감아서 올리는 거 있죠. 그죠? 감아서 올리는 걸 권동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우리 승강기에서는 포지티브식으로 바뀌었어요. 권동식이 아니라 포지티브식으로 바뀌었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모터의 힘을 하나 가지고 어떡하든지 간에 이걸 그냥 감아서 로프를 감아서 올리고 로프를 감아서 내리는 풀어서 내리는 그죠?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랙션식이라고 해가지고 견인식이라고 그래요. 카의 무게와 반대쪽에 이렇게 도르래가 있으면 쉬부가 있으면 반대쪽에 무게를 이 무게와 이 무게가 거의 얼추 비슷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르고 내릴 때 무게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조금 더 동력 소모가 적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카 쪽에다가 하나 도르래를 더 달아요. 그래서 벽 쪽에 받고 한 바퀴 돌려서 카운터에도 하나 더 이게 2대 1 로핑이라는 거예요. 2대 1 로핑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일단은 결인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같은 소요 동력에 따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쪽으로 놓고 보면 우리 쪽으로 놓고 보면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그죠? 그리고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부분인데 2대 1 로핑을 최근 들어서 리모델링은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먼저 신축에 대한 이육을 먼저 하자면은 신축에 충분히 설계가 반영이 된다라면은 2대 1 로핑 그러니까 우리가 5층짜리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1대 1 로핑 하시면 돼요. 1대 1 로핑 하시면 되지만은 그 이상에 올라간다면 2대 1 로핑을 해주시는 게 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승차감의 안정 이런 부분들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여기에 보시면은 검사기준법에 대해서 이 여기 보시면 여기는 두 개를 썼죠. 그죠? 여기는 너트를 두 개를 썼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다 돼 있어요. 두 개를 써서 분할핀을 하라.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단순한 부분이지만은 조도의 기계실이에요. 여기 기계실 기계실에 대해서 이 양중고리와 기계실의 조명 자체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중을 할 때 고장이 났을 때 양중을 할 때 조명 자체의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유지 보수를 할 때 굉장히 좀 힘이 든다는 이제 고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간섭 이것도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좀 많이 간과를 하고 있어요. 좀 옆으로 조금 빼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를 할 때 왜냐 건축 도면하고 전기 도면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하는 엎친다고 그러죠. 도면을 엎쳐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해버리면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검사 지적이 불량이 나와요. 그럼 또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조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시공 자재의 선정입니다. 앞에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까지도 다 봤고요. 이제 여기서 엘리베이터에 구성하고 엘리베이터 부위별 명칭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미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한 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계실입니다. 기계실 먼저 기계실 기계실을 딱 보시면은 이렇게 구동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부가 있는데 자 볼게요. 우리 요 부분 있죠? 요렇게 되는 자 요게 2차 기계 돼요. 지금 표시가 잘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요게 어? 그러면 당신 1차 기계 돼. 어디 있어? 요기 있습니다. 요기 1차 기계 돼. 요 부분 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걸로 하는 거예요. 무근이라고 그러죠. 무근 즉 신도 콘크리트를 가지고 무근을 치는데 무근을 가지고 땅속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1차 기계 대 요기까지가 2차 기계 돼. 그리고 요 위쪽 부분이 권상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차 기계 돼의 방진고무 2차 기계 돼의 방진고무 방진고무가 별거 아닌 거 같지만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얘가 권상기예요. 자 얘가 권상기에 대한 부분인데 요게 전동기예요. 전동기 전동기 그리고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에 보시면은 브레이크하고 같이 조합이 돼 있고요. 로프가 요게 로프 구멍이에요. 로프 구멍 로프 구멍 요게 요렇게 요렇게 그죠? 들어가고 올라오고 요게 2대1 로핑이거든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프가 요기에 디플렉트 시브가 있습니다. 보조 시브라고 해가지고 도로래를 해가지고 이 견인비를 맞춰주는 거예요. 견인비를 맞춰줘서 요렇게 아니죠. 권인비가 아니라 권부각을 맞춰주는 거죠. 권부각 권부각을 맞춰주는 여러분도 권부각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힘들죠? 이거 손으로 이쪽에서 잡아 그죠? 근데 이렇게 약간 요렇게 각이 져 있으면 요렇게 조금 더 쉬운 부분인데 요기에 도로래를 한 개 더 넣고 한다면은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카 내부에요. 카 내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성검사를 받고요. 완성검사를 받고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공사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사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양을 하죠. 그죠? 보양을 해가 요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용과 비상용 적원에 따라 크기는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승강장입니다. 승강장에 보시면은 요거 비상용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자 보세요. 명칭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잠이에요. 잠 잠 요렇게 요요요요 보이시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반대편에도 있겠죠. 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뭐다? 광폭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파트 가시면 2층 이상 보면은 요거보다는 요렇게 짧게 돼있을게요. 짧게 요렇게 요것도 안 나와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쪽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 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쪽에 타일 작업이 들어가겠죠. 지금 어저께였어요. 연락이 시공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 수입 타일이 돼요. 수입 타일인데 빨리 발주를 조금 내야 되는데 이 잠하고 타일을 먼저 바르고 잠을 설치를 할 수 없겠느냐 가능은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양은 굉장히 조금 보기가 싫어질 거예요. 뭐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림상으로 그려서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요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 잠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실 때요. 반드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최근에 이제 공동주택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1층에는 웬만하면 다 타일 작업을 다 해요. 기준층이라고 그러죠. 1층 1층에는 타일 작업을 다 해요. 2층부터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해놓고 얼마만큼 이쁘게 되어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반드시 광폭 잠이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타일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어떤 타일이 먼저 하고 하면 왜 안되는 이게 단순해요. 이 광폭 잠 자체가 제작형에서 올 때 현장에서 제작 아닙니다. 치수를 맞춰서 제작형이 오는 부분인데 그냥 늘어나요. 늘어나. 늘어나고 타일이 이쪽에 딱 들어가는 부분이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모양이 안 좋게 보입니다.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순서는 있다. 공정에 대한 부분에 순서는 있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폭 잠이 나는 먼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승강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제 여반에 기계실을 이제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계실에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제 여반 제 여반은 여러분들을 크게 신경쓸고 제 여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요. 이 시점에서 성능은 엘리베이터의 성능은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성능은 대기업이나 뭐 메이커사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 이 메이커사를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은 비슷해졌다.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하는가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라든가 다른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기업이 조금만 드러났다고 보지만 성능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송이 하다.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우리 엘리베이터는 약 5만 개 이상의 부품을 가지고 자동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부품을 가지고 일일이 조립을 해서 또는 조립했는 부분들을 또다시 현장에 갖고 와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능은 비슷하지만은 이제는 품질 설치하는 사람들의 품질은 설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반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발주자 또는 관리자가 보더라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죠?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 성적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법적인 검사에 보면은 무결점이라고 있어요. 무결점 무결점에 대한 부분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무결점 안전성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설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명칭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뒤쪽 보면 여기 있다. 우리 조속기 속도를 감지하는 조속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조속기가 명칭이 과속 조절기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속 조절기라고 명칭을 해주면 되겠고요. 권상기 이렇게 권상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용량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용량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약 한 이 시간이 조금 더 몇 분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 최근 트렌더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어반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성능은 굉장히 좋아지고 제어반도 굉장히 작아졌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상기의 우리 전동기도 동기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동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도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 대신에 굉장히 큰 용량을 내고요. 토크를 낸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버터의 기술도 굉장히 발전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에너지 절약형에 대한 우리 인버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 또는 전기적인 부분 제어반 자체가 이 그림으로 잠깐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예전에는 제어반 크기가 이만큼 했어요. 제가 말하는 예전은 얼마 20년 정도 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최근은 이 정도 이렇게 작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쉽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료예요. 아마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일반인들은 처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피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진을 제가 찍었는 것은 카 상부예요. 카 상부 카 상부에서 우리가 위쪽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고요. 즉 우리가 카의 저는 위쪽에서 탔는 거죠. 위쪽에서 타서 찍었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가이드레일 그죠? 가이드레일 그 다음에 각각의 층수 여기 14층이라는 이런 숫자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뒤쪽 부분에 이제 카 승강료에 타서 승강장 도어의 뒤쪽 부분에 몇 층, 몇 층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다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승강로의 완전히 최상부죠. 그죠? 승강로의 최상부에 대한 부분인데 로프가 이렇게 보시면 가이드레일 카 측하고 승강장 측에 대한 가이드레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로프 로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총 2대 1 로핑이니까 총 4군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나오는 게 이동 케이블이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헌지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헌지보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구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 게 이게 헌지보예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승강장의 승강로의 승강로의 제 윗부분이지만 저는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어디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실에 자 보세요. 이 부분 기계실에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로프가 어디로 내려가는가가 어디로 내려가는가가 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강로 피트입니다. 피트 피트를 보시게 딱 되면요. 피트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버퍼 완충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충기도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니 명칭이 바뀌었어요. 완충기도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에너지 축적형 에너지 분산형 그렇게 바뀌어서 에너지 축적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말하고 있는 우리 스프링 완충기 스프링 완충기 그 다음에 에너지 분산형은 유압식 완충기 유압식 완충기 그래서 오일에 의해서 에너지 그리고 완충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 엘리베이터 로프가 다 끊어져서 막 자유낙하잖아요. 그죠? 자유낙하하는 것을 완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최하층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올 때 그 때에 나 막아주는 거지 자유낙하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비상정지 장치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체인이라고 그러죠. 균형 체인 로프도 층수가 높을수록 로프의 무게를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무게를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균형 체인 요즘은 균형 체인 자체가 이렇게 흰색으로 마나 아니면 면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왜? 소음 때문에 그래요. 체인도 이동을 하면서 소음이 납니다. 그죠? 그 부분을 막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속기의 조속기 조속기의 텐션풀이라고 해서 조속기 같은 경우에는 조속기 저도 입에 좀 베어서 그러는데요. 과속 조절기 과속 조절기 같은 경우는 타와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여요. 옆에 카 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잡아줘서 같이 움직여서 엘리베이터 자체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죠? 1.3배 속도 전격 속도의 1.3배가 되면 브레이크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1.4배가 되면 비상정지 장치를 잡아주세요. 라고 해서 로프를 캐치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 내부의 구조도입니다. 카 내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인디게이터 우리 정식 명칭으로 하면 인디게이터라고 하고요.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아마 현장 시공하시는 분들이 OPB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OPB OPB라고 얘기하지만은 정식 명칭은 인디게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튼 누르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부분을 인디게이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청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정격 하중 그죠? 정격 하중 적재 하중 그 부분 나와야 되고 속도 표시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 자체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도면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출입문이에요.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에요. 이거 두 줄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두 줄이 뭐냐 하면은 우리 잠시만요 하고 갈 때 문이 닫힐 때 잠시만요 하고 손을 탁 치면은 문이 반전되잖아요. 그죠? 세이프티 슈 세이프티 슈라고 하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냐면은 세이프티 슈와 슈 걸리는 슈와 레이로 그죠? 광전 빔으로 같이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이슈가 됐는 거 뭐예요? 이슈가 됐는 거 막아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강아지 애완견 있죠? 애완견 애완견이 엘리베이터 어떻게 보면 주인은 칸 안에 들어가있고 애완 동물은 바깥쪽에 있는데 문이 다 켜버렸어. 근데 이 목줄 굉장히 가늘죠? 그죠? 굉장히 가늘죠? 그게 슈에 의해서 딱 해도 감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레이를 설치를 하면은 그죠? 어떤 레이에 반전이 안 된다 반사가 안 된다면은 바로 반전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지금 돼있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는 조작반이 있고요. 카에 대한 천장이 있고 카벽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있고요. 에이프런 앞치마라 그러죠. 앞치마 에이프런 앞치마에 대해서 이제 앞치마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카가 중간층에 중간층에 딱 걸쳐져 있을 때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은 구출이 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면은 제일 좋은 부분이지만은 강제적으로 탈출할 때 승강로로 통해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이프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입니다. 승강장에 승강장이에요. 금방 앞쪽 부분은 우리가 카의 내부였고요. 승강장에도 위치표시기가 달려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위치표시기가 달려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승강장 도어 이 부분이 도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잠이라고 그랬습니다. 잠 정식 명칭이에요. 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5층 비상용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높이 자체가 31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전격 속도 자 우리 이제 저는 엘리베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베이터의 속도의 단위가 바뀌었어요. 적용이 다시 됐어요. 바뀌었는 게 아니라 적용이 새롭게 됐어요. 뭐냐면 SI 단위라고 해서 메다 퍼 세크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야기를 할 때 이거 60메다 퍼민짜리야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60메다 퍼민은 1메다 퍼 세크짜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쉽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메다 퍼 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보고 무식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아직까지도 엘리베이터도 건축에 들어갑니다. 건축에서는 메다 퍼 민을 사용을 해요. 승강기에서는 메다 퍼 세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딱 보시면 메다 퍼 세크로 적혀있는 엘리베이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전격 속도 자체가 60메다 퍼 민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의 높이 자체가 31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31메다 정도면 약 15층이에요. 15층 이상이 돼요. 요즘은 층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60메다보다는 소방용은 법적으로는 60메다 퍼 민을 쓰는 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은 90메다 퍼 민으로 해요. 왜냐하면 기준층으로 와서 올라가는 시간이 목적층까지 가는 시간이 60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못 맞춰 주는 건축물의 구조가 있어요. 반틈 이상 이래요. 그래서 소방용 같은 경우에는 전격 속도를 90으로 잡아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매다 범인으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 잘 들어요.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승객이 타면 안 돼요. 무조건 불이 났다. 연기에 의해서 불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비상통로 엘리베이터는 비상용이든 뭐든지 간에 절대 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비상용을 왜 만들어놨어? 소방관들이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 게 비상용 엘리베이터예요. 평소에는 승객용으로 써요. 불이 불이 났는 순간부터는 엘리베이터 근처도 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초고층 빌딩 건축 높이 자체가 200m 이상인 같은 경우에는 뭐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만듭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이 타도 되는 거예요. 타도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의 엘리베이터 주요 7대 부품 이제 두 거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 8대 부품 9대 부품 까지도 가는데 주요 7대 부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비상 전원 시스템이 들어가요. 즉 불이야 불이 딱 났어. 그러면 그거를 감지를 하고 뭐예요? 가장 가까운 층으로 엘리베이터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14층에 타고 있어 그런데 불이야 딱 하는 순간에 내가 1층으로 내려가려고 1층을 놓아본들 가장 가까운 층으로 내려가서 오픈대기를 합니다. 소망간에 올 때까지 이해가요? 예전에는 불이야 이렇게 전원이 딱 끊겨서 그 안에 갇혀서 연기에 의해서 질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 엘리베이터들은 오픈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용을 해서 내려가도록 하는 게 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방간에 의한 전환 소방 활동용 입니다. 불나서 타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엘리베이터 권상기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권상기 여기 톡 튀어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여기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제동기라고 그러죠? 제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게 권상기 권상기대 여기까지가 권상기대 이렇게까지가 여기 표시가 조금 잘못됐는데 이렇게까지가 뭐다? 2차 기계대 2차 기계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1차 기계대 입니다. 이렇게가 1차 기계대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계대 설치입니다. 기계대 설치 제가 이거는 하나 T사 거예요. T사 거 이걸 이렇게 꼭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적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용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T사 건데요. T사에서는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이전에 한번 볼게요. 이전 그림에 보시면 이거 뭐 어는 게 나쁘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권상기가 전동기 자체가 이렇게 센터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옆에서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그림을 보셔도 딱 여기 센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T사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쪽 부분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게의 하중 자체가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센터로 놓고 보면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T사가 참 그래도 이거는 좋은 거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좋은 거는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완충기의 완충고무 자체가 두께가 달라요. 두께 자체가 지금 가려져서 그런데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완충기의 두께가 달라요. 즉 무슨 말이냐 이게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다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완충기에 완충할 수 있는 하중 견뎌낼 수 있는 하중의 두께까지도 다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큼은 아 그래도 뭐 성능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대동소의하다 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렇게 아 디테일이 살아있구나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 요거 제일 중요하죠. 브레이크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제동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비상정지장치 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동기의 부분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무결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만듭니다. 가장 단순하게 만들고 가장 견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코일에 의해서 좌석의 힘으로 가지고 처음에 우리 브레이크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움직이지 않으면 잡아놓고 있는 거죠. 그죠? 시부 자체를 예를 들면 브레이크 드렘이라고 하는데 드럼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가 힘에 의해서 탁 풀리는 거죠. 탁 그래서 이 간격이요. 여러분들 이 간격이 명암 한 장입니다. 명암 한 장.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명암 한 장의 두께의 간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석기입니다. 조석기입니다. 과속 조절기 자꾸 저도 입에 붙어서 자꾸 조석기라고 하는데 과속 조절기입니다. 과속 조절기는 이 제품은요. 기업의 이 제품 경우에는 돌아가는 위시브 휠이라고 그냥 여기서는 얘기할게요. 이 휠 자체에도 속도를 감지할 수 있게끔 엔코더가 달려있어요. 엔코더가 달려있어요. 정기적 기계적 이 제품 그렇다고 이 제품이 디스크형이라고 그래요. 디스크형이라고 그런데 이 제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정밀하게 캐치가 가능한 거죠. 조금 더 정밀성을 두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휠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속도에 맞게끔 같이 돌아가다가 1.3배 속도를 감지를 해서 그죠? 감지를 해서 캐치를 딱 하게 되는 기계적으로 캐치를 하게 되는 여기 과속 스위치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바가 이렇게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캐치를 딱 해버려요. 딱 해버리는 바로 그 부분 그래서 카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요. 전격 속도의 1.3배 또는 1.4배 시 제어반으로 속도를 전달을 하는데 1.3배는 브레이크 제동기를 동작시키고요. 1.4배는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방 얘기했던 2019년도부터 실질적으로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 2016년도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됐어요. 주요 안전부품에 대해서 7대 부품 중에 뭐가 있냐면 얘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조속기는 하강시만 중격에 의해서 로프가 딱 끊어졌어. 하강시에만 동작을 하는 거지 우리가 돌발 상승이라고 해요. 요즘 TV 같은 거 보면 얘가 갑자기 오조작으로 해서 갑자기 상승을 해서 우리 천장 승강로 천장을 벽을 박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돌상 돌상 그래요. 돌발 상승 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같은 경우에도 막아줄 수 있도록 돌발 상승 방지 장치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문 출발 장치 문이 열렸는 상태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강기 공사의 시공 자재 선정 엘리베이터 부위별 명칭 제어반 입니다. 제어반 제어반은 제조회사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구요.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하고 안쪽에 있는 부분 까지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인버터에 대한 부분 메인보드 에 대한 부분 각종 부품의 통신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배송윤 차단기에 대한 부분 spd surge protect device 에 대한 부분 그죠 surge protect device 를 보호해주는 mccb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박렬판 이 있구요. 펜 이 있구요. 여기 인터폰 이 있습니다. 인터폰 이렇게 그래서 제어반의 크기 여러분들 제어반의 크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전격 용량과 전격 속도에 따라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권상기의 전동기의 크기도 달라지지만 인버터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인버터의 발전의 과정을 한번 구두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인버터는 가장 단순한 1단 속도제요. 전기 넣었어.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끝. 그 다음에 2단 속도제요. 2단 속도제는 고속권선하고 저속권선 즉 올라갈 때는 요렇게 조금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고속 지점에서는 조금 빨리 가다가 그 다음에 감속하고 정지하고 2단 그 다음에 피드백 속도제요. 그죠? 피드백 속도제요. 뭐냐? 속도 카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전기적인 신호 주는 부분을 감지해서 그죠? 이제는 피드백 제어도 안해. 뭐 VVF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인버터에서 그죠? 우리 교류전원이 딱 들어와요. 교류전원을 딱 들어오면 컨버터에서 만들어주고 평활회로부를 거치고 인버터를 거쳐가지고 속도를 제어를 해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용량과 속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또 직류 같은 경우는 직류 러나드 방식하고 직류 러나드 방식하고 직류 러나드 그죠? 정지 러나드 방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뭐 이론을 얘기를 하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용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인버터 방식이죠. 그 다음에 기어가 없는 기어가 없는 기어레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1대1로 하실 건지 2대1로 하실 것이는 그 업체 시공사 또는 이 제조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현장 요건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시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금액은요? 1대1이냐 2대1이냐 감히 말씀드리면은 거의 이제는 많이 비슷해졌다. 많이 비슷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강로의 설계 면적 자체가 여유가 되고 근데 승강로의 설계 면적 자체가 여유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에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신다면은 아마 집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입니다. 참 중요하죠. 가이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모델링의 개념으로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리모델링의 개념으로 자 신축은 당연히 이렇게 신규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레일이 들어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아마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는 주택법 우리 이제 건축과 주택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 다 관계가 돼 있는데 주택법 별표 5분에 보시면은 승강기 다른 부분들도 많아요. 승강기의 내구연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시브로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브와 로프 이 부분들은 내구연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어반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승강기 검사기준법으로서 15년이 되었는 엘리베이터는 정밀안전 진단을 합니다. 정밀안전 진단을 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 법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밀안전 진단을 하고 나서 그죠? 3년이 도래합니다. 첫 번째 3년입니다. 그러면 18년 되죠. 18년에 다시 한번 뭐한다? 정밀안전 진단을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와중에도 또 정기검사를 해요. 그죠? 정기검사를 합니다. 18년 됐으면 정밀안전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년이 도래가 됩니다. 21년 다시 3년이죠. 21년 돼서 정밀안전 점검을 하는데 그죠? 하는데 여기에서 법 바뀌었는 거 안전기준 바뀌었는 거 물론 앞전에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하고 다시 3년이 지나는 24년의 시점이 도래가 되면 정밀안전 진단을 받고 6개월마다 정밀안전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23년이 4년이 도래가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엘리베이터를 그래도 다시 사용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주민의 동의 80%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 동의 80%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실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동의가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의 동의가.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보통 보면 보통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21년차에서 24년차 사이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다는 거 하는데 그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바로 이 가이드레일입니다. 가이드레일 가이드레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공간적인 여유가 되고 증속이 되고 증온이 가능하다면 가이드레일 위치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죠? 이동을 하고 하면 가이드레일 재사용하더라도 깨끗하게 닦고 그죠? 수직수평도를 다시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시방서에는 규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시방서를 작성을 할 때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다시 가측과 균형추축의 길 안내를 하고요. 정격 가중에 따라 크기와 주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레일 다니는 K 레다당 무게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 제가 갈로에서 케이지라고 넣기는 넣었는데 아직까지도 케이지라고 쓰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카로 통일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우리가 검사하는 장면이에요. 기관에서 나와서 검사하는 부분인데 칼을 타고 문을 열었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보시면 세이프 티슈와 세이프 트레이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시죠. 하고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동장치 엘리베이터를 문을 열고 닫아주는 구동장치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쪽에 보면 인터록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록은 기계적으로 걸리고 전기적으로 도어 스위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제가 요거 갑자기 보니까 생각나는데 요게 모터에요. 모터 도어를 열고 닫고 해주는 이 모터인데 예전에는 여기에 이만큼 크다 크게 되어있어요. 크다 되어있는데 지금 많이 기술이 좋아졌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승객이 탑승하는 게이지 카도어와 프렘으로 의장을 지금 여기 보시면 다 골드로 되어있죠. 그죠. 골드 골드로 되어있죠. 그래서 이거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도 골드로 해서 굉장히 확장성과 그 다음에 어떤 가치적인 상승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면요. 보양제를 가지고 보양을 딱 하게 되어있습니다. 스크래치 나면 안되잖아. 그죠. 스크래치가 나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 하부에는 이 카 이게 지금 윗부분이지만 아랫부분은 비상정지장치와 과부하 간지장치가 부착이 되어있고요. 전격 용량에 따라 크기 결정하고 편의시설이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자 이거 균형추입니다. 균형추 여러분들 카 상부에서 타고 이렇게 고속으로 딱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쉑쉑 거리는 소리 나요. 쉑쉑 거리는 소리가 나가 아마 뭐 재밌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타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카운트 카운트의 무게 정격하중 적재하중을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카운트의 무게를 보상하여 권상식 오버발란스 오버발란스의 밸런스에 대한 부분을 오버하지 않도록 그죠? 오버해서 얼추 비슷하게 맞추는데 예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약 오버발란스를 45% 정도에서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오버발란스가 1은 없습니다. 1은 1은 없는 거에요. 그래서 50% 정도를 맞추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 한 48% 그죠? 오버발란스 48 정도까지도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균형추도 있지만 평형추도 있다는 걸 조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균형체인을 다는 슈벨이라고 그래요. 슈벨 균형체인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면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를 꼬임을 방지해주는 슈벨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 이게 뭐냐면 완충기 버퍼의 이격거리 럼바이를 맞춰주기 위한 럼바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너무 전문적인 용어는 안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와이어로프입니다. 와이어로프 카와 균형추축에 매달아 동력을 전달하고요. 안전률 12 이상 혹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공부 조금 하신 분들 있나요? 여기 보시면 안전률이 2016년도까지는 10이었어요. 10 안전률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13 본 이상을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8파이 이상입니다. 8파이 이상으로 안전률은 동일하게 12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 조금 있기는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 조금 있지만 바뀌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을 사용을 했습니다. 2대1 로핑짜리를 다섯 번 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로프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왜 우리 아파트는 3년마다 로프가 이렇게 빨리 딸가서 공고가 들어오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일단은 용량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잘못했어. 우리가 예전에는 보면 엘리베이터가 격층으로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두 대를 놓고 격층으로 쓰는 게 아니고 홀짝수 제어 쓰는 게 아니라 옛날 아파트들 보면 1층 쓰고 3층 쓰고 5층 쓰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나 또는 한 대 짜리인데 용량 계산을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이나 계산을 잘못해서 전층을 스톱을 하고 복도 시기야.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사용량이 많잖아요. 사용량이 많아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택법 별표 5번에 의해서 내구의 난이 5년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 아파트는 맨날 3년마다 가느냐. 여건들이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여건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량이 많으면 당연히 마찰에 의해서 기둥이 되고 구둥이 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죽어낼 수밖에 없죠. 빨리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아파트는 7년 됐는데도 아직 쓰고 있어. 여건을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격충제로 서는 것이냐. 사용량이 작은 것이냐. 모 공공기관에 엘리베이터 한 대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과 3층으로 밖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구석 안쪽에 있어요. 사용량이 하루에 한 번이 있을까 말까 하는 부분이에요.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10년에 한 번 했어요. 10년에 한 번 당연히 딸지가 않으니까 여기서서 참고적으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용 안 하는 거니까 끊어 끊어져 끊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계는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콜 주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감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강도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와이어로프를 만드는 성분의 함량이랄까 만드는 방법이랄까 이런 거에 의해서 법적인 부분을 관심이 좀 넘길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완충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완충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완충기에 한번 보시면 그림 보시면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천으로 왜 기름이나 먼지가 들어가서 먼지가 쌓이는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쌓이는 경우에 닦아내줘야 돼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놨는 천으로 덮어놨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가 뭐 자유낙하하는 것을 완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종류는 에너지 축적형과 에너지 분산형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예가 카 측의 완충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 측에 대한 완충기에 대한 부분이고 예가 균형 추측에 대한 완충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노하우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그림 말고 여기 밑에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서는 이 부분이죠. 이게 완충기대라고 합니다. 신더콘크리트에 묻혀져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현장용으로 치면 무근이잖아요. 무근 무근으로 해서 돼있죠. 리모델링하는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된다? 재사용 재사용 자 나왔다. 재사용 가이드레일은 카층이나 균형 추측이나 재사용 한다고 그랬습니다. 리모델링할 경우 리모델링할 경우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으시면 그것까지 다 교체하셔도 돼요. 돼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완충기대도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검사기준법 안전법이라고 하죠.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거 노란색 판 있죠? 판 같은 경우에는 검사기준 안전법에 의해서 안전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여기 체인이에요. 체인. 체인인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물질이나 안내를 하기 위해서 브러쉬를 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또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시공하시는 분들 또는 설계하시는 분들인데 병렬로 이게 판으로 지금 판으로 철판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철판으로 막아놨는데 안전기준에 의해서 여기서 일정 이격 거리를 두고 띄워야 됩니다. 물의 배수의 흐름이 그죠? 이게 배수입니다. 배수 배수 펌프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계 파트 부분이에요. 판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상사다리 그죠? 그래서 카가 자유낙화하는 것을 완충하는 장치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작업에 대한 절차입니다. 표준작업에 대한 절차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시공 부분에 있어서 형판 설치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때는 형판을 순서는 약간 약간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형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권상기를 설치를 하고요. 가이드레이를 설치를 하고 출입구 자암을 설치하고 케이지 조립 근데 이 케이지 조립이 요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공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선리 결선 자 그 다음에 고속시운전 조정 자체검사 및 법정검사 고객이 있는데요. 케이지 조립 자체가 요렇게 간다는 건 뭐냐면 임시카를 설치를 해서 임시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공법과 무족장공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저거 해서 족장을 만들어 놓고 공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 99.9%는 어떤 뭐 층수가 낮은 것이든 어떤 건지 간에 승객용입니다. 비상용 승객용이나 또는 비상용 설치라 했더니 요렇게 요렇게 넘어갑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형판을 설치를 하는데 형판은 두 군데에 설치를 합니다. 우리 피트 요렇게 보시면 하부 피트에 요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아노줄이 들어가 이제 도어에 대한 부분이야 우리 도어 자체가 1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 문의 위치가 약간 약간씩 다르면 안 되죠. 문이 다 열렸다가 쉽게 얘기하면 쉽게 하면 우리 여러분들 뭐 딱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하철 다시 도 보면은 우리 지하철의 문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의 문하고 우리 그 왜 뭐죠 승객들 승강장에서 그 문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의 문하고 위치가 살짝 달라도 요기는 문이 여기 있고 요기서가 이렇게 비슷하게 열리긴 다 열리잖아요 그죠 지하철이 정위치에 딱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약간 움직여서 약간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잖아 근데 엘리베이터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불합격인 거야 그게 불합격인 거야 그래서 그 위치가 정확하게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피아노 줄을 내립니다 어디 상부 형판 여기에서 지금 형판 형판을 짜기 위해서 먹칠을 했는 거예요 먹 먹 그죠 줄 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먹칠을 하고 여기에도 동일하게 형판을 짜고 아래쪽에 형판을 짰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뭐다 여기 피아노 줄이 나있습니다 피아노 줄으로서 레일의 위치 오케이 그 다음에 승강장 문의 센터 그 다음에 균형추측의 레일의 위치 그렇게 형판을 작아줘 이게 형판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카 균형추 권상기 조속기 출입구 가이드 출입구 가이드레일 등의 정확한 설치 위치를 위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의 설치 기준점을 확정하는 공정으로서 진짜로 정확성이 필요로 합니다 정말로 정확성이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50%를 잡아먹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형편을 형판을 기준으로 설치 작업 진행 시 모든 부품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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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뼈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피아노선을 내리고 승강로 기울기 측정하고 상부 형판을 설치하고 하부 형판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부 형판 설치 완료는 카 출입구 카 가이드레일 균형 추 가이드레일 간의 주요 항목을 측정하고요 각 층의 승강로 기울기가 관련 별도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판 설치 시 협조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실제로 다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제 사진인 겁니다 보시면은요 한여름에 피트가 잠겼어요 설치까지 해놨는데 잠겼어 그죠? 형판 설치 전에 승강로에 물이 차여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배수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하부에 잠겼던 아래쪽 부분들은 올 교체였습니다 올 교체 전체 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버퍼 잠겼는 거 보이시죠? 교체 다 했습니다 다 했어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타이핀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이핀 우리 골조 세울 때 만드는 이 꼽아 놓는 타이핀 있죠 이거는 건축 쪽에서 먼저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수인계 받으실 때 이거 인수인계 안 받으시고 해둘려고 그러면 이거 오롯이 승강기 쪽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권상기를 설치를 합니다 형판을 짰으면 권상기부터 설치를 합니다 카 임시카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립을 해서 권상기를 조립하고 조속기하고 제어반을 해서 일단 저속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요즘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전기적인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전설에 대한 하네스가 다 있어 하네스 그래서 잭으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죠? 매뉴얼 자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권상기 설치에 있어가지고 도로래를 회전시켜 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델로핑 기계실 바닥에 카와 균형 추측에 각각 두 개시결로 구멍을 뚫고 주 도로래, 변양 도로래 디플렉트라고 하기도 하고 세컨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변양 도로래 위치를 선정하고 도면의 치수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속기에 대한 설치입니다 조속기 이거 제가 한 번씩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동영상일 거예요 아마 동영상 돌아가는 것까지 보이는 동영상일 겁니다 그래서 기계실 바닥에 먹선을 치고요 그 다음에 카와 균형 추 중심에 먹선을 기준으로 도면 치수대로 조속기 로프 구멍에 막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프 구멍 두 개를 뚫고 조속기 조립을 하고요 각각의 조속기 도로의 측면에 플럼을 내린 후에 쉬브를 회전시켜 수직도를 측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거 디스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속도를 감지하느냐 여기 추가 있어요 추가 추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추가 있는데 회전의 원심력에 의해서 일정한 원심력 이상이 되면 얘가 이렇게 일정 부분 이상으로 이렇게 벌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벌어지면은 이게 딱 벌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어반의 설치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동영상의 부분인데요 아마 이렇게 잘렸을 거예요 여기 제어반의 설치 설치 도면에 따라 제어반의 위치를 선정을 하고요 발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 우리 건축적이나 승강기 안전법에 의해서 벽면으로부터 300mm 이상을 이격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기계실 전원 투입 같은 경우에 건축 쪽에다가 요청을 하고요 임시분전반입니다 임시분전반 임시적인 분전반을 가지고 여기에서 전기를 가지고 우리 드릴도 드릴도 해야 되고 용접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 천장 후크의 점검인데요 최근에 제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아가지고 우리 기계실 보면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 후크도 그냥 콘크리트에 그냥 묻어 놓는 게 아닙니다 철근과 철근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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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 모양 자 봐봐요 요 모양 요 모양 있죠 유재형 모양 있죠 이 유재형이 안쪽에 보면은요 요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철근과 철근 끼리 묶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최근에 특허가 하나 나왔는 것 중에 우리 크게 이렇게 안전해 놓은 관계가 되어 있지만은 어떤 성능이라든가 그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만은 일체형으로 해서 딱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모양의 보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네요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에 설치를 조정을 하죠 가이드레일을 설치합니다 레일을 설치하는 거는 우리 이제 신규적인 부분이고요 레일팀이 따로 있어요 레일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분은 레일까지도 다 설치하는 치경팀들이고요 레일 설치하는 팀들이 레일을 일단은 위에 윈지를 가지고 매달기를 해요 윈지를 가지고 매달기를 하고 승강로 피트 바닥에서 2000mm에 설치하고요 2단 레일 브라켓 부터는 2500 간격마다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힘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동영상인데 좀 그렇네 그래서 레일은 이제 제작을 하고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 반입을 할 때 설치를 할 때는 꼭 희발성 물질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먼지 굉장히 얇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레일의 이격 간격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깨끗하게 설치를 합니다 레일 연도팔과 접촉면에 이물질 레일 표면에 방청용 그리스 이거 명칭은 이거 여러분들 못 본 척 해주십시오 방청용 그리스 등이 아니고요 어떤 방청용 액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을 설치를 할 때는 인 1조로 설치를 조금 하는 부분이고요 한 명은 상부 지지 네일을 설치할 때 브라켓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1위는 상부를 지지를 하고 1위는 양단에 네일 클립으로 임시 고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일 브라켓을 고정을 하고요 그래서 카측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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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안에 양중용 셔클 조립하고 전동 위치를 통해 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업대에 구동로프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일단은 이게 족장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일단 레일을 다 할 때까지 족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임시카를 조립해서 족장을 조금 낮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설치를 합니다 실에 대한 설치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실 여러분들 보시면 도어가 열리고 닦이고 하는 레일 있죠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잠을 설치하고 케이스 설치하고 해치도어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층에 승강장 출입구 바닥에 설치하고요 정상 운전 중에 각 층에 점지시 카문과 승강장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카브가이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에 또 나올 건데요 여기 보면 고정용 앙커 해서 세 군데 이상을 용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를 통해 가지고 프레임을 조립을 하는데 이게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휘었죠 지금 이쪽 부분으로 휘었죠 그래서 추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토가드 에어 토가드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의 중간층에 걸쳤을 때 승강장과 벽과의 이격거리 스카와 벽과의 이격거리가 125mm를 맞춰줄 수 있도록 토가드를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입구 도어 쪽인데요 이제 승강장 도어의 이게 인터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터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승강장 문 행거를 롤러에 매달려 트랙에 개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나 스프링 구조의 클로저로 이제 도어 크로저가 뭐냐 하면요 도어 크로저 같은 경우에는 문을 카가 없는데도 문이 열려있으면 자동으로 손 놓으면 자동으로 다 깨게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입구 문에 대한 설치 시일에 대한 부분들 각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설치 시 수평이 맞는가 마감이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요 케이지에 대한 조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승강기 공사 우리 표준 작업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케이지 조립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케이지 카 그죠 케이지 조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정식 명칭은 카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도면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천장하고 다 조립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의 구조 자체를 보면은 서포트 앵글의 방진 고무 위에 플랫폼에 얹혀 지지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깥쪽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평생 아마 일반인들은 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쪽에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퍼가 있어가지고 방진 고무예요 말 그대로 방진 고무가 있어가지고 구동 중에 삐그락삐그락 거리는 소음 그죠? 진동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장하고 후면 그 다음에 핸드레일 그죠? 핸드레일 주출입구에 대한 부분 도어 쪽하고 이제 요렇게 넣고 보면은 이제 요쪽 부분에 이제 도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입구 상판 막판이라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막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카벽 그 다음에 카 천장 카 천장을 위에서 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카 조작반 위치 표시기까지 요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면체에 카 플랫폼 전후에 4면으로 조립된 벽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천장에 대한 부분에 얘는 보양을 했는 거예요 지금 임시적으로 지금 나무 화판을 통해가지고 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 벽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조작반 요게 카 도어 쪽이고 옆쪽에 조작반을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 비상탈출구 상부에는 비상탈출구를 반드시 설치를 하고요 요거 잠깐 여담을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죠? 빰빰빰빰 이렇게 소문 나잖아요 소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서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비상 출입구를 탁 열고 밖으로 나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죠? 법적으로 뭐냐면은 카 상부에서만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자에 의해서 구조가 되도록만 열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 영화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카 안에서 열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영화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거 환풍기의 시선 브로워라고 하죠 그죠? 브로워 그 다음에 전후 장면 상부에 전후이고 카 천장을 지금 받는 부분이에요 카 천장에 받는 부분 그래서 조명기구, 비상정전 등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뮤직 스피커 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조명은 오룩스죠 그죠? 오룩스, 촛불, 어두운 암실에 초하늘 켜놓는 밝기 크기를 룩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위를 해서 오룩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반, 조작반에 대한 부분 요거 비상용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들에 의한 1차 소방운전, 2차 소방운전이 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 조작반에 포함되나 위치표식이 그죠? 그래서 출입구 상판에 설치하기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의 배선에 대한 부분이고요 배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하네스로 자꾸 하네스 하네스 얘기를 하니까 하네스로 이루어져서 조림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배선 자체에 얼마만큼 깔끔하게 하는가 기계실의 배관 자체도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트렌치 공사라고 하거든요 트렌치에 대한 부분 공사가 그 다음에 기계실 배관 자체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케이블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동 케이블 속에서 카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제어반으로 되어 갈 수 있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부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코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UTP까지도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명칭들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의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통과하지 말라고 리미트 스위치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상부 하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 결승 작업을 하고요 요거 레벨 벤이라고 하는데 요거 동영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통해 가지고 D긋자형 말굽 우리가 말굽 소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D긋자형 이렇게 해서 예를 통과하면서 가속 감속 정지에 대한 부분 그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동영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나와있고요 엘리베이터 제조사 착상 정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벤에 대한 부분하고 리미트 스위치를 하면서 레벨 차이를 기록을 하고 착상을 정착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은 리레벨링이라고 해서 무게가 갑자기 짐이 무거운 게 실려져 있으면은 약간 더 내려가거나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문이 열리면서 자동으로 리레벨링을 또는 문이 닫게 있으면 리레벨링을 하고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지금 기술적으로도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하부에서 카운터의 무게를 가지고 하는데 110%의 부하를 세팅을 하고요 오버발란스를 맞춘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의 바닥 마감하고요 예전에는 우리 녹색 그죠? 상도 하도 방수해가지고 하지만 요즘은 회색 또는 흰색 먼지에 대한 구분 자체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요 피트 바닥도 마감을 하고 창호에 대한 부분들도 마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검사 품질검사 이렇게 뒷모습만 봐도 아마 여러분들 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품질에 대한 전력적인 품질을 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기관에서 법정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그죠? 한국토이주택공사에서는 이렇게 측정을 해서 우리 고객에게 인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승강장 도어실에 대한 설치인데 우리 하자에 대한 부분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덜 닦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덜컹덜컹 거린다든가 이제 고런 부분들인데 요게 설치 기술 자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암을 설치하고 자 여러분들 재료분리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재료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음각으로 표시가 되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 층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의 앞부분에서 요거는 하나로써 만들어져서 최초 시공을 할 때는 그대로 되지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이게 아마 재료분리대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파트마다 근데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굳이 이 재료분리대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 실은 리모델링을 하다보면은 도어 승강장 도어 실은 이게 교체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교체를 하면은 요기에 있는 타일들이 요렇게 깨져요 그러면 이 마감 자체를 디귿자형 앵글을 계속 꼽든가 아니면 실리콘 처리 또는 건식 어떤 심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굳이 하신다면은 논슬립 미끄러지지 않는 방지장치 이렇게 각 층을 표시 안하고 은각으로 표시 안하고요 논슬립으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라면은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 맞지만은 리모델링을 하실 경우입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하실 경우에는 굳이 미간상으로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안하셔도 된다는 제 주관적인 생각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금액 자체가 이렇게 조금 밝다다 그런다면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승강장 문턱 요렇게 강도에 대한 부분들도 계산을 해서 하고요 그래서 요게 아까 얘기했던 요 문턱이 있고 요게 설치 재료 분리대가 요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정해서 요렇게 해서 골조 바닥이 있으면은 건축 마감선 요게 요게 이제 타일이겠죠 그죠? 바닥 타일 요렇게 해서 마감이 되는데 9배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요렇게 9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림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건축적인 바닥 마감선을 하고요 지지대 설치 위치 표시까지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의 지지대 자체는 앵커볼트로 3개소 이상으로 요렇게 설치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턱 지지대가 있으면 요게 이제 실이 올라가겠죠 요렇게 실이 올라가는데 접용접을 해줍니다 풀리지 않도록 접용접을 해주는데 용접살에 눈은 3m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공이 요렇게 되면은 요기가 건축 마감선이 되겠죠 그죠? 마감선이 되기 때문에 요기에 요렇게 타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광폭잠이 아니라 요게 쪽잠 쪽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마감이 딱 되는 거예요 마감이 되어서 요쪽에 골쪽 바닥골쪽 두개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지지대죠 실의 지지대 그죠? 요렇게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 이제 요것도 보시면은 어떻게 시공하는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레이저 레벨기를 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맞추고 그 다음에 하부 문턱 하부 지지대를 설치를 먼저 합니다 설치하고 자부 지지대를 설치를 할 때는 3개소 이상의 하기 위해 가지고 수평 수직 다 맞춰요 몇 번이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 분리를 건축 마감선을 해서 요렇게 고르기 작업까지도 다 합니다 그래서 양단 두개소에 먼저 앙커볼트 작업을 먼저 하고요 앙커볼트 먼저 하고 또 몇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몇 번씩이나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제가 이제 어떤 촬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신경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이저 레벨기와 수평계를 가지고 몇 번이나 아마 보시게 되면은 또 아마 동영상을 이제 찾으시면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제 승강장 도어 실 시공이라고 아마 검색을 하시면 나오시고 동영상에 아마 찾을 수가 있을 거에요 이제 보면 몇 번이나 이렇게 수평 수직을 맞춘다는 거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서 실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고 실을 요렇게 또다시 높이와 위치 한 번씩 동영상의 개념이라고 보시고 한번 쭉 봐주십시오 요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동작이 돼서 몇 번씩이나 해서 용접하고요 위치 맞추고요 재료분리들까지 있는 거 했습니다 됐습니까? 실에 대한 설치는 이 시공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잘해주시느냐에 따라가지고 기계의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품질을 좌우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품질관리 포인트입니다 품질 하자에 대한 품질을 위해서 일단은 기계실 가이드레일 문턱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우리 기계실에 대한 부분은 후락과 행락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시공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하더라도 그죠? 당장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기울기라든가 구배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균등하게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수평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기계대 2차 기계대 권상기대까지 그죠? 그렇게 수평 양쪽에 그래서 기계대 상호간의 거리도 1mm 1mm 이내입니다 1mm 그죠? 1mm 이내 기계대 단차는 0.5mm 이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대 폭 방향의 수평도도 0.3mm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기계대 그 다음에 길이 방향으로 폭 방향과 길이 방향으로도 0.5mm 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요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양측에 단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마 수평계는 다 있으실 겁니다 그죠? 수평계는 가지고 계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어반입니다 제어반 같은 경우에도 수직도에 대한 부분 요런 것도 품질 관리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환기팬입니다 환기팬 같은 경우에는 창문과 환기팬은 우수의 침투 방지로 루버를 반드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도 콘크리트 마감 면보다 넓게 설치합니다 요렇게 제가 항상 지적하는 거는 안전모를 썼더라도 여기에 머리가 이제 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호판 같은 것들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 작업입니다 틈새 게이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일정 거리 이상 요거 보시면은 요기에 홈이 있어요 암홈과 수커돔 요렇게 있는데 요게 0.5mm 이내 그래서 틈새 게이지를 이용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은 PC플레이트라 그래요 PC플레이트를 가지고 요렇게 측정을 했을 때 요 틈이 0.03mm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뒤틀어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엣지라고 해서 이게 지그입니다 지그 개발되는 지그인데요 각 업체마다 다 있습니다 이 지그를 가지고 수평들을 딱 재면은 요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0.3mm 그죠? 미리 이하가 되도록 뒤틀어짐을 방지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음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요렇게나 나타내네요 그죠? 요거 굉장히 소음과 진동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0.5mm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0.5mm에 대한 부분하고 0.03mm에 대한 이게 참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승강장 문턱 하부밀 산방틀에 설치 상태에서 어 우리가 카 요게 요게 이쪽 부분이 카 측이고요 이쪽 부분이 승강장 재료분리대가 항상 있는 쪽이 어 승강장 쪽입니다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편차에 대한 부분 그죠? 요게 장애인용이냐 아니냐에 따라가지고 어 30mm냐 아니면 35mm냐에 대한 법적 검사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방틀을 고정을 할 때 고정을 할 때 세 개소 이상 그죠? 좌우 세 개소 이상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고정을 안 해놓고 나면은 좌음이 뒤틀려요 뒤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 산방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6mm 이하입니다 그죠? 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카 도어하고 이렇게 판하고 이 물립량 자체가 6mm 이하가 되도록 그죠? 요렇게 그런 LH에 대해서 뭐 뭐 공공기관에 아마 기준은 5mm 이하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거 이제 법적인 검사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못 맞추면은 이제 어 어떻게 완성 검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완성이 안 되는 거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토록 도어 인토록 요기 이제 인토록이란 요렇게 보시면은 후크 거리가 있죠 후크 거리에 물립량 자체가 7mm 그죠?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7mm가 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조건부에 대한 검사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문 단차실 요렇게 각각의 도어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기준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을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설치 품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 음 자 보시면 소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권상기가 있으면 권상기에 대한 후방 1m 바닥에서 1.2m의 높이에 대해서 75db 이하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카 내의 소음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의 소음이에요 그건 55db 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주행시 진동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직 명확하게 발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소 진동에 대한 단위를 갈이라고 표현합니다 갈 갈 갈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어 횡진동에 대한 부분이 15갈 피크피크값과 A95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진동에 대한 부분이 20갈 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가혹해요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기준이 발생을 됐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연구용력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15와 20갈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굉장히 가혹한 법이에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냥 우리 일반인들 정말 민감한 사람 아니고서는 약간 이렇게 막 드르륵 떨린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좀 20년 이상이 되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보다가 드르륵 떨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80갈이에요 80갈 80갈 15갈 20갈은 절대 사람의 귀에 느낌이나 이렇게 잘 안 들어와요 기기적인 부분으로 듣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결정나고 있냐 하면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PKPK 피크 피크 투 피크 값으로 하는 95 변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일정한 부분이 한 부분이 맞더라도 맞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바뀌거나 아니면은 진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100% 결정은 나진 않았지만은 이제 당연히 연구를 해야겠죠 왜 가혹한지 그리고 이제 뭐 카드라 통신 썰에 의하면은 어떤 설치업자가 이 기준 자체를 잘 모르고 이제 최초에 최초에 좀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았나 라는 썰이 지금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그래서 근데 또 웃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설치기술자들이 설치 딱 하는 순간에는 이 기준을 맞춰도 가요 이거는 사람이 측정하는게 아니에요 장비가 측정하는 부분인데 맞춰도 가요 또 맞춰도 가요 그래서 맞춰도 가는데 이거를 왜 제가 하느냐 왜 바꾸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정말 이거를 꾸준하게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하는게 아니라 동일한 부분에서 다른 시간대에 뭐 동일 조건을 가지고 뭐 세 번을 측정해서 평균값으로 해도 이 값을 좀 만들어 내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성능 평가를 한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엔 또 이게 맞춰지더라구요 그래서 참 웃긴 이야기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스토리지만은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5갈 20갈 진동나면은요 예를 들면 17갈 또는 24갈 5갈 여러분들 못 느낍니다 못 느낍니다 그거는 명확하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아무튼간에 요렇게 해서 저희가 내용적인 부분들은 지금 다 끝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요거 잠깐만 좀 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를 이렇게까지 이제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앞쪽에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잠깐 다시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 아마 궁금하신 사항들도 많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어떤 직후 집수리에 대한 부분 또는 코디네트에 대한 부분 또는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부분 그죠 어 시공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주거 주거시설에 대한 디자인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걸 놓고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 이 의장에 대한 디자인 렌더링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내 건물이야 내 집이야 내 집에 엘리베이터 하면 내가 주인인 입장으로서 내가 렌더링을 하고 그냥 설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뭐 빌라 그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뭐 빌라야 내가 지어서 내가 분양을 하고 하면 되는 거지만은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렌더링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신경이 조금 많이 쓰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굉장히 좀 시공사 측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제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를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어 한 5년 개인적인 생각으로 5년 내로는 아마 이게 3D로 아마 렌더링이 되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오면은 보통 시공사에서 한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가져와요 여러분들 지금 눈 보이시는 이거 이 모양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금액도 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STS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거나 HTM을 가지고 오거나 뭐 그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오면은 렌더링 3개를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그죠 조금 더 요구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개의 디자인을 보고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갖고 왔어 근데 나는 이 모양이 이렇지 않아 그러면 조금 더 요구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잘 모르시니까 우리 발주자 측에서 그냥 아 무조건 이 3개 중에 이렇게 골라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데 아마 여러 아파트들 또는 여러 엘리베이터 모양들을 보시면서 아 요렇게 하니까 요게 조금 이쁘더라 그죠 그런 것들 느껴가면서 렌더링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렌더링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는요 반드시 이제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신축도 마찬가지고 실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측 실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엘리베이터 한 대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각 사회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영업사람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일단은 뭐 그쪽 나름대로의 제품들을 자랑을 하면서 홍보를 하겠죠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 제품을 이뤄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는 예산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또 입찰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자 계약을 하고 낙찰이 됐다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방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시방에 대한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대가 됐든 몇 대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실측에 대한 요구를 협력하게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실측을 해서 정확하게 실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도면을 가지고 오는 것이 품질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제작기간이 들어갑니다 제작기간 제작기간이 들어가고 제작을 제작기간에 대한 부분 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유하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대동소유한 부분인데 품질에 있어 가지고 설치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기술력과 노하우 그다음에 성실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이 관청검사에 대한 부분 승연기 안전관리 공단에서 나와서 완성검사를 받고 하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자 하자를 할 때 꼼꼼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일정 하자 기간 품질 보증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상 보수의 기간은 한 6개월 정도에 대한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지만 그거는 뭐 계약 당사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하자에 대한 부분이 모든 것도 왕궁과 준궁에 대한 개념을 조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왕궁에 대한 부분은 승강기 관청검사를 받고 나서 완성이 되었다는 부분이 있지만 준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하자에 대한 처리들이 다 끝났을 때 하자 준궁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아마 계약을 하시는 것도 아마 시공사에서는 굉장히 저를 이 말을 하는 걸 싫어하겠지만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을 고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자 첫 번째 첫 번째 고장 여부 자체는 어떻게 설치를 해 놓고 한 한 달 정도에 우리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길을 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승강기 자체도 어떤 보면은 길을 들인다 뭐 또는 성능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을 하는 시험 운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뭐 운전에 대한 부분을 한 한 달 정도 제가 예전에는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뒀습니다 아주 이제 옛날에는 그죠 지금 시점에서는 감히 좀 위험스럽게 말씀 3개월 정도를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또 요즘은 내려도 조금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운행을 하면서 동일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러면 그게 품질 보증 기간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계약했는 당사자와 얘기를 해서 전면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분쟁이 일어나는 하자가 뭐냐 하면은 공사하면서 우리 의자 그죠 카 내부에 스크래치를 스크래치 그래서 딱 보면 보양제로 비닐로 이렇게 덮어서 들어와요 그리고 공사를 하시면서 그 비닐 안 뜯어냅니다 비닐을 비닐 자체가 붙어 보양으로 붙어있는 거를 너무 또 오래 가지고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접착력이 딱 달라붙다가 시간이 오래되면은 뜯어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뜯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뜯어내실 때는 완성이 되고 뜯어내실 때는 어 어떤 그 시공사 측의 담당자 현장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입회하에 같이 비닐을 뜯으면서 스크래치가 남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에스티스 304 같은 경우에는 스탠리스 같은 경우에는 단 장점이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크게 이렇게 뭐 눈에 스크래치가 나긴 납니다 안 날 순 없어요 그래서 눈에 띄느냐 안 뜨느냐 이제 그 부분 명확하게 해서 이게 시공 중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냐 아니면 생활 스크래치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하자 여부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HTN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분명히 스크래치가 조금 더 많이 눈에 띄어요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데 하 이게 HTN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 하면은 어 유지보수가 가능해요 유지보수가 열 처리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열 처리를 해가지고 스크래치 낳는 거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 계약서상에 좀 들어가는게 굉장히 좋다 하고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됐습니까 또 하나 이제 하자 가장 큰 하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제조사마다 달라요 이제 어느 특정한 업체를 지금 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버튼 있죠 승강장에 버튼이 이렇게 보면 이게 흔들리는 경우 그 다음에 승강장 버튼에 판이 톡톡톡톡 쳐보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자에요 하자 여러분들 제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는 조립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요구를 하셔가 주민들이 버튼을 눌렀는데 흔들린다 흔들리는 느낌이 나느냐 하자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자 처리 그리고 버튼에 보면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 구멍 홀이라고 얘기하죠 홀하고 지금의 버튼하고 위치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벽 쪽에 깔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흠 틈이라고 하죠 그냥 그쪽 부분을 이쁘게 실리콘 처리까지 다 하는 거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에 하자 또 하나 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에 대한 부분인데 타일 작업을 하면은 우리 잠은요 여러분들 잠은 더 쉬움입니다 더 쉬움 리모델링 그러니까 신규 설치는 그냥 잠을 하지만은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잠 자체를 더 쉬우게 하는데 그렇게 표시는 안 나요 여러분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덜 뜨거나 간혹 가다가 덜 뜨는 건 있어요 그런 거는 그 사람들도 100% 오시공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하면은 다시 이제 시공을 합니다 근데 홈에 대한 실리콘 처리 마감에 마지막에 마감에 대한 부분 실리콘 처리를 약간 엉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빨리빨리 파악을 현장을 파악을 하시고 이런 거는 실리콘을 다시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눈에 보이는 하자 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리모델링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실 20년 전의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방수 처리를 안 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아마 상도 하도를 통해서 방수 처리를 하시는 게 저는 이왕 공사 하시는 거 그대로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마감적인 부분을 미장 뭐 무근으로 해서 신도 콘크리트로 그냥 마감만 하는 게 아니라 방수하는 것도 첫 번째로는 어떤 이물질 먼지에 대한 부분들도 박을 수가 있고요 방수의 개념은 뭐예요 진짜 기계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20년 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옥상의 최상부에 있고 거기에 누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옵션적인 사항이에요 옵션적인 사항인데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는 인버터 제어발의 키판 이런 걸로 전기전자 소자로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직광선을 쬐이는 기계실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기 여름에는요 모드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보시면 알잖아요 발열에 의해서 어떤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환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되 환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되 만약에 그 환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안성이 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기계실에 어떤 냉방시설 그죠 또 조금 해보시는 것도 옵션상입니다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고장에 대한 부분 건축적인 부분이잖아요 건축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하자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비상통화장치 웨이브로 웨이브로 만약에 1차적으로 인터폰을 눌렀을 때 관리사무소으로 가든가 관리사무소에서 연결이 안되면 바로 종합방지센터 원격감시센터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고장적인 처리 신규를 할 때 입찰을 내실 때 종합방지센터가 뭐 중소기업센터라도 물론 있겠지만 뭐 지급자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로프 로프나 시부에 대한 부분들도 교체 주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막연하게 로프홀에 서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죠 시부의 마모율 그죠 시부 자체도 마모를 합니다 마찰에 의해서 그래서 홈의 깊이 자체가 얼마만큼 마모가 됐다 로프도 원래는 얼만데 몇 퍼센트 이상이 지금 마모가 됐다 아니면 소선의 가닥에 파단이 됐다 이런 등 그것들까지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일 민감한 부분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음진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음에 대한 부분은 요즘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기 시스템에 갭 차이에 의한 소리가 많이 줄어드는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진동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즘 유지보수 업체들 소음진동 측정하는 장치 다 있습니다 속칭 말하는 에바 특정 제품을 이야기를 해서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에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바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다는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하고요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렌더링 리모델링 하실 때 렌더링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제일 신경이 쓰일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자꾸 저런 얘기하지 저런 얘기하지 하실 건데요 저는 공동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하시게 되면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지만 렌더링 하나 가지고도 어떤 건축물의 품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 있죠 어두운 부분들은 개인 취향에 대한 부분들이고 조도에 대한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골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거 하시게 된다면 민간 주택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메이커 대형 건설사들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집에 이제 성능과 품질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심으로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승강기에 대한 렌더링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 하면은 많은 곳을 돌아다니 보시는게 보시는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내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입니다 안전 여러분들 리모델링 시공을 하시든지 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부분 품질 중에서도 일반인들은 외관을 보는 것 자체가 외관 자체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외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지보수에 대한 관계 얼마만큼 성실하고 안전적으로 유지보수를 볼 수가 있는가 이제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신다면은 어떤 우리 승강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신뢰성 있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안전성 신뢰성 편리성 충분히 추구하시면서 어 좋은 설계 그 다음에 집수리 코디에 대한 부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